또 올거같은데? 빨리 알코올 하나 찾아야돼 알코올 알코올 하나 찾아서 마취텔을 만들면 아유 그냥 에너지를 조금만 채우자 아 이제 하나 남았네 정말 아껴서 쓴다고 아껴서 쓰는데도 어우 짜증이 아니고 장난 아닙니다 불은 계속 꺼지고 이거 뭐야 뭐야 어 제이드 먼저 왔어 야 언제 와있었어 네 당연히 제이크 크레인 넌 정말 어둠 왜 그냥 문을 꺼내야 해 여기가 나와 해이 가끔은 안전한 게 없잖아 로즈 오 그 그것은... 플라스틱의 전기술, 맞어? 알겠습니다. 이 부분은 다시 돌아다녀에 돌아다녀에 도착하자. 이 녀석들은 안 되는 것 같다. 안 되는 것 같다. 우리는 같이 싸워야 한다고.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많은 ordnance을 지키지 못한다. 그냥 가고. 나 이거. 다시 돌아다녀에 도착. 내가 믿어, 너는 그곳에 그곳에 가까워지지 못해. 뭐? 당연히, 믿어, 믿어. 그냥 가세요. 으어억! 크윽! 킁! 으어어!! 와아! 진짜 야, 이 좁은데서 어떻게 싸우라고!! 츄흠! 아니!! 트, extr sniff 아아ть, 다 트, 말이 되는 소리래! 아 뭐야 이거!!!! 짜자왑 짜자왑 아 다 지졌어 이씨 덤벼 야아 한발 아아아아 진짜 어허 와아 정말 잘 써보네 야 쓰러지시지 쓰러지시지 아 내 총 아이고 총마리 썼어 이씨 너네 내가 총알이 없는걸 다행으로 여기여 이 자식아 안그랬으면 내 이미 끝났어 이나 머리를 뽀개 버릴거야 그냥 나이스 겸벼 보시지 아까처럼 아까처럼 때가리수 믿고 겸벼 보시지 너 혼자 밖에 없잖아 이제 어? 이 자식아 아이야 아이야 아이씨 아이고 피하긴 잘해 피하긴 백다니여 그냥 아이고 아으 너 지금 마칠테니 사툴고 앉았네 아이고 오우 오 야 외로웬니 봐주세요 아저씨 한 번 하... 억제한 거 없지 assistants 억제한 거 없지 아 뭐하는거야 이 자식아 어 와 와 한대 맞으면 죽습니다 나 맞으면서 애들이 아자 맞으면서 애들이 때리기때문에 울찌를 울찌를 해구 미친 으아 으아 아찰 아찰 아 진짜 아 진짜 안되네이 C 아오 오우 에잇 크랭킹대임 어서오세요 왜 왜 자꾸 꺼지고 앉았어 그러게요 되게 오래간만입니다 자 일단 어 세이프하우스로 가도록 하죠 어 뭐야 어어 축하드립니다 잠만 지도로 세이프하우스 찾고 아자 아자 아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아이고 거기잖아 아 저녁이 지나가긴 커녕 아 세이프하우스에서 시작하기는 커녕 아 아 생전 포인트만 이렇게 다 잃어버리면은 나 레벨을 뭔지 아냐 어 어 여기 자폭 좀비 있는거 같은데 지금 꼬박꼬박꼬박꼬박 어 야간 생존했다고? 어 아 야간이 끝났어 지금? 야간이 끝났구나 어 으으흐흐흐흑 으흑흐흑 으흑흥 으흑흑흑흑흐흑흐흑 아 왜 나한테 먹엊 이 자식아 ㅅ으흑흐흑 아휴 나 이 자식이 젤싫어 으흐흑흐흐흐흑 총만 있었어 진짜 으흐흐흑 어허! 아하! 아유씨 됐나? 야 내가 고맙다 야 내가 고마운데 먹을 것까지 주고 가네 땡큐베리 감사 그건 그렇고 절약정신 강력한 일격 한손무기를 든채로 밝기가 빨리 나와야되는데 일단 네고도 올려주고요 송버트님 와서 보세요 아 이게 서바이벌이 자꾸 랭크가 엑스피를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레벨이 안올라 아 미치겠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알콜 하나만 있으면은 마췄테 만들텐데 이제 젠장알 빌어먹을 내 집 그 다 욕이네 다음에 이 柔 이게 그럼 네 엑스피를 체크해 엑스피 완전히 엑스피 정말 조금 공포스러운 분위기긴 했다 자체가 좀 컨셉을 그렇게 잡았나봐, 저거 이거 한 번만 밟고 올라가는 거 쓰면 어어 꽤나 체력이 많을,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거 같아 흫 아우, 내가 화염병만 있었어도 진짜 안녕? 자 피하고, 피하고, 피하고 피하고! 이제 어느정도 불안해요 아직 근데 어느정도는 아니다 아직 아직도 불안해 알콜이나 내놓지 어? 이거 뭐야? 뭐 새로 생긴건가? 원래 이렇게 있었나? 어? 이 말은 그 다음 몇일을 지내줄 수 있었나요? 감사합니다 여기! 특별한 사업이 있잖아! 나머지는 조금 사용을 하죠. 너무 아름다워 그 길을 잃어버리지 참, 나 표창 만들 수 있지 않나요? 밧줄에 칼날이 필요하네... 어, 이거 만들 수 있네 이제? 피해 500짜리입니다. 아... 좋습니다. 만들었어요. 또 있는,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만들었다. 근데 이게 내구도가 아마 수리를 못하는 거므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못하지, 이건? 또 올라가야 돼? 아... 크레인! 하지만 만약에 다가가 됐다면,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... 저의 계획이 제한! 그리고 제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아... 아, shit. 아무거나 싸우는 거 같지 않나? 괜찮아. 제가 전화하자 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. Raheem, 우리에게는 사이도?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에게는 사이도? 네. 우리에게는 사이도. 더 이상. 저는 이런 이상의 인상에 뾰스스로 인사합니다. 저의 트레일러에 도착했다면,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안전하고, 저의 사망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, 친구들. 곧 만나요 닥, 잠시만요? 크ane, 크ane. 넌 어떻게 해볼까? 내 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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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가 있는지요? 보았에 대해 생각해 본게. 짧은 뼈의 뼈가를 알지 못하고. 하지만 만약 이 그리스도를 지진 곳에 내는 공간에 대한 뼈의 뼈가가 있는지요... 그럼, 우리가 자기네가 없으면 좋겠습니다. 꼭 주의하자 뼈의 뼈가 있는지요. 하지만, 이 뼈가 온갖 뼈가 있는지요. 그래서, 내가 빨리 받을 수 있는지요. 네, 그럼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을 수 있는지요? 그의 주인은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싶습니다. 첫 번째... 어.. 어떤 약품이겠지 뭐 여기 밖에 나와? 야전섭도 팔아버릴까? 아니야 아니야 일단 싸울건 있어야 되니까 뭐야 헤이 학교 안에서? 학교가 어딨는데? 학교에 대해서 저를 봤을 때 학교에서 문을 보냈는데 시청자의 곳에 공간에 있는 데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,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? 이것도 메인캐스트고 일단 이게 메인캐스트 같은데 아... 나 이거 싫은데 타워드에 있는 많은데 보호를 볼 수 있을까 그래 아티나 타워들을 켜고 말해 래힘의 엑트라넥 파트? 라디오가 더 좋지 않지 사실은 래힘은 로봇라너를 만들고 래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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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칌 래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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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기. 내가 물어봐, 만약에 당신이 궁금한다면, 당신이 궁금한 이유는, 당신이 궁금한 이유는, 당신이 궁금한 이유는, 당신이 궁금한 이유는. 가볍게 말해. 감사합니다. 알겠다. 그래? 음... 됐어? 아 일단... 쪼끔... 근데 정말 이... 이거... 마체테는 정말... 음... 강화 내구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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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1밖에 안... 1, 2...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네... 내게... 어...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... 정말 잘해야 됩니다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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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소리 한번 하고... 볼터티슈... 일단 여기서 보급품 한번 더 받고 가죠... 흠... 아... 흐흑... 흐흑... 얘 어디갔어? 흑... 흑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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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... 흑... 흑으... 자... 이 비행기 소리는... 보급품이 떨어지는 소리죠? 좋아 어우 바로 저거 먹을 수 있겠다 지금 서바이벌 스킬이 조금만 하면은 레벨오브라마 할거거든 자아 아유 벌써 애들이 있네요 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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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먼데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너무 먼데 어 뭐야 뒤돌아 임마 아깔쯤엔 초월도 없고 쟤네들을 서식해 죽일 방법이 없죠 이거 써볼까요 헛 어 이거 막 막아도 혹시 어 이거 막아도 혹시 오케이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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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어허어허어 아아 레벨을 했구나 다행히 아 정말 다행이네 일단 수리하구요 저요 저 표창이 불타는 폭발 폭발 표창 만들어볼까 한 두개정도만 억울 흉한 흉한 아멘 아하.. 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..둑파란들 어서오세요 볼레트리.. 아니 볼터 그나마 가까우면서도 왔다갔다거릴 수 있는 데가 여긴데요 저녁이 돼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오..될 수 밖에 없죠 긴장하십시오 저녁입니다 아..딱 느끼셨구나 야 역시 딱 느끼시네요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드나요 아뇨 천천히 가셔 천천히 가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왜 행복해요 저..어떻게 죽이지 아..어떻게 죽이지? 우어.. 와우ㅏ오 와X3 종결이구만 하지만 오 어? 나 그거 한 줄 알았는데? 어? 채운 줄 알았는데? 마이크를 바꿨어요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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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